끝나고 자야죠 뒤에 누군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겁이 굉장히 많으니까 뒤에 누군가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 잔 들어올 것 같아요 자꾸 뒤에 누군가 있다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뒤에 누구냐고? 뒤에 오싹하게 그럴 거예요? 나한테? 뒤에는 내 신발 밖에 없어요 여기 내 신발 밖에 없어요 뒤에 누군가 그만해 그만해 양상 요즘 요즘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나? 노래를 들을까? 노래를 틀어야 되겠어 노래를 틀어야 되겠다 요즘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21세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래를 틀어야 되겠어 의자가 너 뒤에서 움직인다고? 아니야 이거 내 귀걸이가 움직이지 의자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의자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 의자가 움직일 리가 없어 자 의자 없었지 이제 의자가 없다 의자가 사라졌다 의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오늘 또 말해보세요 또 뭐가 움직여요 내가 다 치워줄 테니 사실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뒤에 누구냐고? 뒤에 아무도 없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데? 이 그림자 내 거 이거 뒤에 누가 왔냐고요? 뒤에 누가 왔냐고요? 아 뭔 소리야 그런 거 말 하지 마 뒤에 누가 있다고? 뭔 소리지?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 와 이거 밥 먹다가 소름 돋는다니까? 진짜? 뭐야? 응? 아니야 그럴만 하지 마 그런 거 안 좋아 에이구 의자가 움직이려고? 하지 마 의자 움직여 의자? 의자 움직여 응 응 인생 있어 안 죽여 씁다 땀난다 와 진짜 근데 영상에서 약간 뭔가 이 약간 삐뚤게 나오네 음 감탄소렸네 아우 야 밥 먹고 있는데 너무 네 심한담 신고 아니에요? 아니 뭐 요즘 뭐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vm만 키면 호수화기때도 그렇고 뒤에 뭐가 움직이고 뭐가 서있고 침대 밑에 뭐 있고 소파 밑에 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이게 저 들어오면 몰래카메라 감지기만 다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나 뭐 뭐 뭐 뭐 뭐 이런거 해줄줄 알아봤는데 그런거 안합니다 죄송한데 그런거 없어요 네 지금 뭐 외국분들인거 같은데 뭐 뒤에 누군가 있다 없어요 가만히 해요 그런거 내가 봤을때 저 누군가 서있다 저거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인거 같아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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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재밌는지도 잘 모르겠고 문법이 좀 틀리네요 뭐 요거 지금은 못알아듣겠지만 요거 뭐 자막 나가면 아시겠죠 네 어떻게 굉장히 재미없다는거 그만하세요 애들 놀라요 아니 그 안 놀라요 놀라지도 않고 좀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데이터가 좀 아깝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